오실거야? 안오실거래요? 네, 무대의 중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의 중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금일 행사 진행에 앞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대학원 무대원회 사무통장 이고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내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대학원 김혜영 원장님 산업대학원 주임 교수님이신 전태유 교수님입니다. 유통학과 유홍립 교수님입니다. 이어서 지표정보사령학과 박노현 교수님입니다. 디지털정보사령학과 홍영표 교수님입니다. 이어서 호텔경영학과 안윤영 주임 교수님입니다. 호텔방광경영학과 조빈예 교수님입니다. 부동산학과 교수님입니다. 부동산학과 교수님입니다. 이어서 드림공제의 최강준 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대학원 개념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부 주임 교수님이신 조덕흠 교수님입니다. 현재 산업대학으로도 자기장인 가입하기까지 많은 대전과 경계를 바뀌지 않으신 고수님들 학교 관계자분들, 이 자리를 비해서 여러 동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고기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높이 날기 위해 여기 계신 동문들과 함께 학교와 동네, 보름의 발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겪겠습니다. 후배 원리님들도 학교를 밖고 학교를 났을 때 높은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갈고 다듬기를 바라고 학교를 잊지 말고 동문 발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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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